난투 장랑식 난투 장랑식 야 근데 싸움할때 모두 어떤 분이 제일 좋냐 야 뭐야 씨발 존나 웃기네 야 씨발 오? 목소리 크로이에 아 목소리 크로이에 아닌가? 어? 야! 으악! 야 이 병신을 뒤졌다 고아이네 이건 X됐다 씨발 손 헐 헐 이새끼 인성 헐 오오오 이생기 패션 거의 도깨비급 아 오줌매 아니야 동호야 나 모바일로 보면서 이거 갈테니까 니가 스토리 넘어가면 봐줘 이거 넘겨줘 이우 눌러 이우! 오 눌러! 멍붙하지 말고 눌러! 도깨비의 06급 정면돌파는 위험해 당연하지 이색이 패션 거의 도깨비의 06급 근데 핏이 좀 컹싸다? 세라 회장님을 죽인건 누구지? 세라를 죽였다면 넥슨인가? 아! 죄송 정면돌파 안돼요 정면돌파는 절대 안된다고 게임에서 알려주다보니 이씨 아 이쪽은 쇠사슬? 어? 이씨 여자만 보면 바로 씨 작업 걸어버리기 이쪽인거 같다 오른쪽이네요 음? 이쪽이다! 빨리 장난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육개장을 먹고 싶다구! 너 잠깐 썩어놔서 벗어봐 개시끼야 그건 안되겠는걸 뭐라구? 수사간 녀석은 더이상 못들어간다 미안하지만 들어가줘 아 걸린거야? 이번엔 진정하게 움직여야겠군 한번 기회가 더와버렸어 뛰어다니지말고 괜히 자 자연스럽게 운영해 이색이 정말 허술하게 생겼다 대중교통 타임 나도 이봐 넌 녀석 내 추천만해 뭐야 아 아 존나빡치네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진짜 진짜 신중하게 움직여야겠군 뭐야 너는 수사한 녀석으로 고아이네 야 나 오줌사람 한 사이에 뭐있었어 종호야 나 오줌사람 한 사이에 무슨 길이 있어 뭐야 형 보면 미니메 왼쪽 밑에 보면 시야각이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원뿔 모양으로 저거 피해서 가야되 야 형 몰랐겠냐 그거 알았지 세 번쩍 나니까 나도 알았었어 오케이 알겠스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 보도 모르게 보도 보도 모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야 채팅창 비매를 채팅하고 욕하는게 다 차네 그냥 으응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정면돌파 좌우살피고 보수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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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치장으로 들어간다 장면치장으로 들어간다 야 용과 함께 입 싹 다 차네 자연스럽게 보도 모르게 이쪽은 아닌거 같군 부조금 백만원 내려왔어요 부조금 백만원 내려왔어요 베베베리 음? 상장 상장을 손에 넣어야 돼 지금 상장을 손에 넣어야 돼 상장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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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5도 있다구요 아프리카 대상 안되나요? 이름을 써야되나? 솔직하게 본명을 적는다 가짜이름을 적는다 아 어떻게 해야되 이거 아 이거 지금 큰거같은데? 키르 가짜 써야겠죠 당연히? 지금 본명을 쓰면 키르라고 뒤져 응? 오? 어? 예전 도지마죠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도와줘요 도지마죠 가자마죠 예전 도지마 했다고 하면 안될거 같은데 가자마죠 로이조 야이씨 찾아봐 누구야 로이조 누구야 로이조 한조 로이조 킬러죠 한조 한조 사리려죠 아 하아 보람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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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넣고 뛰다보 띠다보이는 상장 준다고? 어? 뛰다보면은? 뛰어다니다보면 상자 준대요 깨비 들을 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자 채팅창에 보떠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처음 나왔을 때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신작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도 보시고 나서서 채팅창에서 안에 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게 불편하시면 나가셔서 다른거 보시면 돼요 어 이건 제가 화 안낼게요 어 죄송한데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어리버릿하고 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거지 그런 맛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을거에요 내 방송만 보시던 분들은 근데 많은 분들 좀 알게 좀 알고 보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거는 조금 자제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에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에 에 야 도지마 조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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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キリュウ キリュウ 今度はセラ会長も死んでしまうなんて 私は誰かが裏で意図引い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思ってるんですけどね 間もなく国別式が始まるので会場内でお待ちください 다시 한 번前 갈게요 あ ん ああっ ここから先はもう しょうがないければ立ち入れ禁止だ ここから先はもうしょうがなくれば立ち入れ禁止だ 여기가 신지랑 만나기로 한 장소잖아요 Harsh あぁ まるぬ線 ゥゥゥゥительно ああ 침카치 침카치 니시키? 니시키가 짜러난데 침카치 형님? 네 못들어가요 여기도 지금 못들어가요 상자 어? 들어가기 생겼어! 들어가기! 들어갔다 드디어 말풍선에 여기서 품위를 지켜야겠구만 시말서? 상장을 떨어뜨렸어? 상장을 떨어뜨렸어? 접수대 근처로 뛰어다니다보면 상장을 득템 득템각이다! 득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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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말그러 들어.. 들어가려면 죽는건가?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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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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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접수대? 아 보토석 이런게 아니라 훈수하지 마세요 천천히 찾아가는 재미니까 접수대 쪽인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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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어? 어? 상장 이것만 있으면은 광기자로 전파할 수 있게 했어야 어? 슉 슉 슉 슉 슉 슉 응? 으응? 이씨 바 야! 졸업한데! 이새끼가 씨 졸 됐다 씨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뺏겼어 보도 모르게 일단 들어가자 따라가다 족치자 씨 야! 야! 너 거기서 봐! 흐이 씨 어디 들어가지? 말풍선 어이 말풍선 물어봅시다 어? 아 그 새끼? 어? 아 그 새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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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하는거야? 극기 카자마조, 시마노조, 니시키야마조 세라 회장님의 장난식이지만 이렇게 보이는건 오랜만인걸 야 근데 그 새끼 어디가냐 야 알바 야 알바 담배피우고 있는거 아냐? 아이 잠깐만 저기 담배피우고 있는거 같은데? 알바 아냐 알바 200만베소에 상 하하 하하 봤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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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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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보내죠? 헉? 이건 아까 그.. 설마! 기품 있는 척 걸어간다 설마 아까 뒤 그.. 대장님? 희마노죠? 헉? 헐! 아 이색이 짬밥 좋은 새끼요 니시키야마 바로 위? 약간 직후용 같은 느낌 닮았다 도오지마는 키류가.. 걸렸다 씨 윌룡제였던이란 말은 일단 끝났어 니시키.. 너네도 모르다니.. 으아아아! 주먹! 유단시타네! 너네냐! 도오지마는 류윤희도 이 정도가이! 방심했다 씨 야 장난신상에서 막 짱 뜨면 다 걸리지 후미 이색이 주먹 매운거 보소 다시한번 찾기로 러쉬 모드 스피드로 간다잉 러쉬 모드 스피드로 간다잉 군산 피바라기 덩파의 백스텝이다! 덩파의 백스텝! 오오! 시키 바 백어택 백어택 모드 바꾸자 존나 세 이 새끼 으아아아! 부한당 모드! 다시한번 잡기! 와사바리이! 다시한번 잡고 오! 오 이색키? 오! 와사바리이! 안되겠다 러쉬가 제일 좋은것 같다 러쉬 흑주모드 야! 이색키! 여 이색키 뭐야! 기물이 어디있어! 우락! 그전에!! 존나 데려! 백어택~~~ 내가 바로 paralyz 토지 마 애용이다 이자시가 이씨 경험치 1만 휙 압니다 이건 알아요 어? 이거 때려잡았는데 뭐야? 졸리품 없냐? 졸리품 들어가게 동성애 일본식 정원 의사 궁극기 쓴게요 따라가자 R2 신지 따라가기 대화 카자마 근형님이죠? 알았어 임마 앵무새야? 카자마가 내가 보기엔 얘를 되게 반길거야 내가 보기엔 얘를 주푸로 쓰려고 했던거 같은데 그리고 그에게 지적이었을 Arabia 아마 사심이야를 봐야될 것 같은데 퀼리로가 필요한 물건 사가라 무기ум이 구..구입 물건 좀볼 수 있을까? 액 방탄 유리 부적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총탄 공격에도 좋으면 도움이 되지 하나만 사겠네 그리고 하나 더 사야돼 내가 사실 무죸이 있어 쾌적한 구두창을 살 수 있을까 사실 내가 무죸이 있네 이거 방탄 유리야 개새끼라고 단독 떡 갈라면 목도 개조영 라이터 비트에 정우성 따라하려면 라이터 주먹에 지는게 제일 좋긴 한데 쇳파이브 킹스맨으로 갈까? 아 어떻게 하지? 킹스맨? 킹스맨으로 갈까? 그냥 바람의 파이터 라이터로 갈까? 아씨 하나만 단독 칼쓰는거는 까오가 떨어지는데 킹스맨? 킹스맨으로 가겠습니다 컨셉 밖에 갈게요 킹스맨 이제 그만 꺼져 킹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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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비에서 장착하라고 하거든요 찼어요 우산으로 애들 종락해야겠네 응? 도착하신 맛이다 들어가겠네 크 카자마 큰형님 형님이 일본어로 뭐지? 형님이 카자마 센파이라고 해야되나? 응접실 응? 역대 호카게들의 사진인가? 알삼? 알삼은 없는데? 내거 키패드에? 아 아 이거? 안울리는데? 구식이라 그런가? 어? R을 누르고 있으라? 알삼이 없어 내거 조이스틱에 설마? 아아아아아아 알아버렸기 아 존나 빡치네 아이씨 아아 조장들 사진이네 이런식으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네 얘가 얘가 1대장 얘가 죽었잖아 제가 세라 회장 카자마 형님 개시키 얘는 모르겠고 캬 인상 씨 1985년 직계 도지만 조 초대 도지만 수회 도지만 조장 동성애 2대째 떠받쳤던 대간부 내가 큰형님으로 모셨던 사람 흠 두 번째 새끼가 그 난 두 번째 새끼가 존나 궁금해요 두 번째 새끼가 두 번째 새끼가 존나 87년 직계에 시마누 줘 시마누 후투시 카자마 크년인가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을 테지 얘가 세라 회장한테도 존나 개겼어 존나 개겼어 일단은 초신성 나의 동기이자 원래 나의 따까리였는데 이 새끼가 다 해먹네 요즘 이천년 직계 니시키야마죠 초대 니시키야마라 가키라 꽃다미 오랜만이다 100개 고마워 땡큐 방어 끌게 좀 보고 꽃다미 오랜만이다 근데 게임 자체가 되게 몰입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저 여러분들 거짓말 안치구요 9시부터 지금까지 별풀선 3개 터졌어요 진짜 팬값 3명 이거 실화냐? 아니 이게 게임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아 근데 별풀선을 유도하는 건 아닌데요 별풀선 3개 터졌어요 아 진짜로 이게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음 그 다음 우리 카사마 희형님 왜냐면 보기가 안되냐 보기 1996년 직기 카자마조 카자마신타로 얜 늦게 승진했네 도지마 조장이 이제 죽고나서 생각보다 얘가 늦게 승진했네 승진이 세라스.. 세라 회장님만 보겠습니다 1993년 1993년 동성애 3대 회장 세라 마사루 회장님 10년 전 횡무소에서 킬러를 보낸 사람이 정말로 회장님이었을까? 이제 직접 만나 물어볼 수도 없지만 다 봤어 어? 센파이! 아 오야상 엉 엉 엉 엉 엉 엉 엉 그렇지 10년 동안 한번도 치킨 한마리 넣어준 적 없었죠 전부 제가 한 짓이지만 사시간 번은 넣어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단 한번도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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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상! 잡아! 개새끼! 이걸 위드움메이커가? 나 아니라고 이 새끼야 나 시새끼 총도 없는지 내가 어떻게 사장님을 죽여 X댔다 씨! 사왕! X댔다 씨! 나는 방어 안 깼다고!